자, 기러기 알 입니다 자, 부화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가을 부화를 끝냈는데 우리 유튜브 중에 가까운 곳에 알부자 농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러기 알을 만들고 있어요 기러기 알입니다 색깔은 오리알은 푼 청색인데 기러기 알은 아이보리 색깔이 나타나네요 5개를 추구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지금 프라이를 해 먹기는 좀 아깝고 해서 부화기에다가 지금 12개만 지금 넣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부화 기간이 한 달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무슨 12개를 넣어 보고 부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, 이제 부화기 넣습니다 부화기를 돌립니다 12개 들어왔습니다 자, 기러기 알을 부화기에 넣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먼저 이제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